이번엔 닭꼬치와 로제로 하는 요리이지? 무슨 요리이지? 먼저 닭꼬치부터 꼬치에서 분리시켜주고. 기름에 잘 덮은 팬에서 닭고기를 유력하게 볶다가. 로제 소스 3큰술 넣어주고 물 살짝 굽고. 조리듯이 볶다가. 모짜렐라 치즈 얹어서 살짝 녹인 다음에. 햇반 하나 준비해줘서. 밥 위에 닭고기를 얹고. 물장만 해주고. 파슬리로 마무리해주었지? 이번 생일 요리는 로제로 먹는 덮밥이지? 하여튼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칭찬 잘 받아. 저번 닭꼬치는 이걸 위한 큰 크림인가?